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드디어 과몰입 인생사 시즌2가 네이버에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과몰입 인생사 편성표는요, 7월 11일부터 9월 26일, 그러니까 12회로 됐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인생을 넘어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죠.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봅니다. 당신이라면, 이찬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뒤흔들 선택형, 역사 토크쇼, 과몰입 인생사 시즌2입니다. 출연진을 보면요, 홍진경, 이용진, 이찬원, 혜원, 나이순대로 했습니다. 아마 메인 MC급으로 하면 이찬원님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팀은 나이순으로 홍진경, 이용진, 이찬원, 혜원으로 했습니다. 이찬원님은 이번 일로 MC계 신흥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이 채널 한 끗 차이는 오는 7월 3일부터 하고요. 그리고 SBS 과몰입 인생사는 오는 7월 11일부터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과몰입 인생사가 시작되면요, 무려 일주일에 방송을 5번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편수탕이 들어간다, 6번, 그리고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는요, 오는 7월 7일날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찬원님 과몰입 인생사 시즌2, 이번에 시청률이 더 많이 나와서 고정으로 시즌1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원님 찬스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대박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